자이언티 자이언티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ost 참여 가수 자이언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은 가수 자이언티 본명 김혜솔 29가 3년여 만에 드라마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참여했다. 11 소속사 더블랙 네이블에 따르면 자이언티는 tv엔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아홉 번쯔 ost 콕 하루일과를 11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다. 그가 드라마 ost를 부른 것은 2014년 12월 sbs tv 피노키오에 참여한 이후 처음이다. 하루일과 재킷 더블랙 네이블 제공 하루일과는 사랑하는 대상이 일상생활에서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과 네트스탄을 표현한 곡으로 자이언티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그건 자이언티와 호흡을 맞춘 작곡가 슬롬과 pj가 함께 작업한 이 곡은 도입부식의 초침소리 간주에서 흘러나오는 윤석철의 피아노 솔로 등 섬세한 구성으로 감정을 배가시킨다. 자이언티는 앞서 지난달 겨울 싱글 눈을 발표해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했으며 방송 출연 없이 sbs tv 인기가요 1위를 차지했다. 미니 네트 YNA 하다며 다이아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